음악 선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그 섭리의 손길이 서로 성도님들 또 여러 형제 자매님들 또 이 시간 이 시간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여러분의 섬기는 다양한 여러 모습들의 그룹들 안에서 놀랍도록 아름답게 펼쳐지는 하나가 되어주시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새해는 밝아왔습니다 아 예 우리 한국에서는 신축년 소띠해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이게 그런 열두 간지로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부지런하고 충성스럽고 또 친숙한 그런 소가 이해에 마치 그런 올해의 짐승인건냥 그렇게 표현되는 여러 덕담들이 오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여하튼 저희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한 해를 맞이하고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우리는 지난 2020년 바로 어제나 2021년 오늘이나 큰 무슨 다른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가끔 그런 어떤 해나 달이나 아니면 주일이 바뀌면서 뭔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한 번씩 결심하고 다짐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2021년 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언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지난 2020년을 여러분과 함께 대면했기 때문에 2021년 새해 이 아침을 열어가면서도 역시 저는 예언의 파노라마로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미래와 역사와 인류의 미래를 돌아보며 염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야말로 한 해를 그렇게 떠나보낸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내가 들어가 내가 들어가 내가 이렇게 영접할 그런 모든 이 땅들은 정말 골짜기와 분천이 흐르는 그런 곳이라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가 정말 우리 모두를 그렇게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면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마감과 또 새 출발을 기념하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Great Reset라고 하는 2020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스스로 올라 내렸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2021년에는 2020년에는 지구촌 재설정이라고 하는 The Great Reset라고 하는 이것이 2020년에 선언되었다면 2021년에 가장 중요한 핫 이슈로 우리 앞에 떠오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런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올 해로써 2021년은 Great Reset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행되는 원년으로 지난해는 선언되는 해였다면 이제는 작정되고 준비되고 실행되는 원년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제 마음은 많이 무겁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은 다양한 자료나 여러 이런 많은 것들을 보여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현상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범람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그야말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근심만 하게 하는 그런 일들 같아서 오늘 저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Great Reset인가 아니면 즉 지구촌의 재설정인가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2021년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드려 있네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여기 Great Reset이 아니라 재창조 New Heaven과 New Earth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게시록입니다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고 물어 받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희망적이죠 세상은 지구촌 재설정이라고 하는 Great Reset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에 뭐가 더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따뜻해지십니까 2020년을 살짝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2020년의 새해 첫 당제 지난해죠 탁 열면서부터 호주를 뒤덮은 거대 호주라고 하는 한 나라의 전반적인 나라를 뒤덮었던 산불 소식으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가져다 줬느냐 2020년에 특별히 21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에 있었던 다벌스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상한 신종 단어를 하나 듣습니다 지구촌 Great Reset이라고 하는 신종 선언이 선언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비슷한 시간에 시카고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인류의 둠스테이 클락을 100초 전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둠스테이 클락이 우리들에게 보여진 일으로 가장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시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벌스 포럼에서 말한 Great Reset이라고 하는 그거는 특별히 7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생태계 그 다음에는 또 우리들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또 금융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산업 문제 그 다음에 인류의 건강을 포함한 우리들의 건강과 같은 그리고는 지정학적인 글로벌을 소위 말하자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지구촌을 말하자면 이것들을 다시 흔들어서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지구촌 재설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선언되고 그해 세계에 다양한 유수한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글로벌 리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종 단어를 선언하면서 모든 지구촌에 있는 다양한 사회, 경제, 재반 이런 여건들을 그런 표현으로 묶어가는 선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그 자리에서 오로지 그 자리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만 인류의 희망은 글로벌리스트 지구촌을 공동체 하나로 만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각의 자기의 나란에 대해서 충실하는 그런 애국주의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부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운 자리에 서게 됐다 물론 그 이전부터 그래 왔지만 거대한 그런 세계적 선언이 이루어질 때 대대적인 많은 모임 가운데 전 세계의 글로벌 리더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정면으로 그걸 반대하는 일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 일이 끝나자마자 드디어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COVID-19이라고는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가 빠져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말 그대로 전대미문이었습니다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는 이제 새로운 신종 단어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물론 사람들 개개인의 문제만 아니라 가족적으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이런 나라는 나라들대로 경제, 사회, 제반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소셜 디스턴스 예, 팬데믹으로부터 우리들이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움직임들이 전 세계적인 움직임도 일어나면서 지구촌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로 묶여지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소위 말하면 전체주의 사회로 돌아가는 입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팬데믹이 이렇게 막 진행되면서 원래 지난 5월 14일 날 22년 5월 14일 날 바디간을 중심으로 모이려고 했던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세계 경제, 정치, 종교 다양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구를 하나로 엮어가는 그런 일에 사인하자고 하는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게 10월 달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까지 미뤄지게 되는 일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자연 발생적인 거냐 아니면 생태계 반란이냐 아니면 이건 뭔가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인위적인 그런 재앙인가 이런 문제들이 소랑설레하면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사는 소셜디스턴스라고 하는 말을 등장하면서 뉴노멀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규정짓는 용어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주장했던 이런 모든 말과 바디간을 중심으로 흘러나온 이런 새로운 이야기들 가운데는 뉴 휴머니즘, 뉴 휴메니타리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뉴노멀에서 뉴 휴메니즘으로 뉴 휴메니타리안 실륜류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용어들이 바꿔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10월 달에 들어섰습니다 10월 달로 바디간의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것이 옮겨지면서 10월 달에 들어가더니 이 말이 무슨 말로 바뀌어졌는가 하면 올 브라더즈라고 하는 바디간 프란체스거 교황의 제안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지구촌의 사람들은 어떤 종교든 어떤 전통이든 그가 피부색이 어떻든 말을 어떤 말을 하든 우리 모두는 다 올 브라더즈라고 하는 이 말로 모두가 다 엮이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라우타토시라고 하는 교황의 그런 개인적인 가르침들이 2015년에 70차 유엔총회에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그런 새로운 지구촌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루어보자고 한 그 일의 5주년 기념이었습니다 금년이 그러니까 그래서 10월 달에 글로벌 팩트가 다시 바디간에서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굉장히 광고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고 전세계가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 모습을 찾아보는 그런 상황에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어요 거기에 외척했던 것처럼 다양한 정치 지도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 판데믹 때문에 그렇겠죠 그 바람에 지난 10월 20일 날 이제 드디어 정치 지자는 빠진 가운데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것을 세계 종교 간의 평화 조약에 사인을 하게 되고 그 20일에 동시에 종교의 평화 조약만이 아니라 이제 지구촌에 있는 모든 동성 연애자들의 동성 결혼들을 소위 법제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무언가 이렇게 이제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음증이 필요하다는 교황 프란체스카 교황의 그런 지지 선언이 발표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한 해를 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그건 끝난 것이 아니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휴멘 작년 2019년 2월 5일 날 아부다비에서 발표된 휴멘 프로토니티가 드디어 2020년에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그레이트 리세트로 지구촌 재설정이란 선언이 선포되면서 드디어 뉴 휴멘이즘이 탄생하고 올 브라더즈가 탄생하고 교황의 그 개인 사신에 있었던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교황 교령집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살피면서 와우 이것은 뉴 휴멘이즘이 아니라 뉴 커뮤니즘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가장 장애 요소는 무엇이었는가 놀랍게도 이렇게 재설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모두가 그렇게 흘러갈 때 놀랍게도 지구촌의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일에 그야말로 반대하고 나섰죠 그러면서 역사는 미국의 대선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그 대선 자체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상의 유형을 띠는 대선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에서 실제 우리가 이렇게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사정으로 보았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압도적 재선이 확실시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 판데믹 상황에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트럼프 재선 난리에 참여하는 걸 우리는 봤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당시에 대통령 후보는 뭐 유세라게야 많이 모여도 300명이 더 많이 모이지 않는 소셜 디스턴스를 가지고 이렇게 몇십 명 몇 명이 모이는 거기서 유세하는 걸 보면서 이번 대선은 정말 트럼프의 압도적 재선이 확실하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왜 중요한 일이었느냐 이미 전 세계는 하나로 묶여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 세계가 묶여가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도란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말이냐면 이 글로벌리즘, 글로벌리스트들, 뉴 커뮤니스트들에게는 신공산주의라고 저는 단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에게는 타도의 대상이죠 그들에게는 정말 그는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된 것입니다 선거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지난 12월까지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마어마한 선거 부정 사례들이 법원에 제소되고 증인들의 이런 청문회가 열리고 특별히 6개의 경합주를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서 죽은 사람이 투표를 했다 유권자수보다 투표자수가 더 많다 이런 건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전산망의 조작을 통해서 엄청난 바이든 스파이크가 일어났다 이런 문제들이 동원되면서 법원에 제소되고 최고재판소까지 제소되는 일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까지 벤슬버니아나 졸지아주나 이런 곳에 올렸던 그런 부정 사례들이 각화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청문회는 진행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나 혹은 또 공화당 쪽에서는 1월 6일 상하합동의원에서 드디어 최종적인 대통령의 당선인을 뽑게 되는 그 일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무엇인가 상원의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언의 파노라마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일곱 번째 지난번 말씀드릴 때 더 이상 대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슨 법원에서 안 받으려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이 미 대선이 단순한 부정선거였다면 벌써 진실이 드러났고 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를 재설정하려고 하는 거대 세력과 거대 세력과 한 사람 트럼프라고 하는 반대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력과의 싸움은 단순히 어떤 일들을 부정적인지를 저지른다고 할 때 그것이 아무런 대안이 없이 이루어진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증거가 없고 어떤 팩트라고 하는 사실이 부족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는데 졌다 법원에 갔는데 안 받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증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거 부정이 아니라 선거 혁명입니다 제가 왜 뉴 커뮤니즘이라는 말을 썼는가 지금까지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는 늘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주책하면서 피해 혁명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피해 혁명으로 그런 모든 일을 했고 가장 마지막으로 본다면 베트남의 전쟁이 마감할 때 베트남의 공산화 정말 어마어마한 유열 혁명이었죠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 같았죠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경의 사자로 등극한 공산주의는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서 마지막 역사를 또 장악할 것을 요한계시록 17장은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것을 예전은 요한계시록 17장을 낸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과 지난 예언의 파노라마 속에서 잠시 그 말씀들을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피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그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첨단 하이테크 산업이 이렇게 창궐한 이런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뭘 통해서 그런 공산혁명이 일어나는가 뉴 커뮤니즘은 선거혁명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 선거혁명을 통해서 그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장악하는 것이죠 모든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형편입니다 2020년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리세트,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지구촌 대설정을 위해서 바디간의 2015년 선언을 중심으로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드디어 그 때가 되었음을 선언한 해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것들은 코로나 판데믹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그렇게 갈 수 있는 시스템과 그렇게 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줬다 2020년은 그리고 그 명분은 우리들에게 뉴 휴메니즘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뉴 커뮤니즘이다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장악해왔는가 선거혁명을 통해서 그 일을 장악해왔다 여러분 그들이 일으킨 혁명은 그냥 단순한 혁명이 아닙니다 혁명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나타나도 그 증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겠고요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겠죠 이미 사회 재반 각양 다양한 분야에 이미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될 때는 그 혁명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혁명이다 그래서 저는 1월 6일 날 왜 이 문제가 미국의 대선이 중요한가 세계 가장 강력한 대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주지 않는다면 그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 운동은 절반만의 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년 글로벌 팩트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절묘하게 그 10월달 거기 바디간에 있을 그 바울에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일으키고 감염됨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그 바람에 자연스럽게 글로벌 팩트에는 참여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안 가는데 유럽의 일부 사람들은 참여했지만 세상에 갈리가 없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주님의 섭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난 역사를 작년 지난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구촌을 재설정한다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만드는 이런 것들은 누구의 대대적인 반역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대적인 반역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뉴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뉴 커뮤니스트라고 하는 신공산주의 사회로 세상을 몰아내면서 지구촌을 하나로 막고 가려고 하는 거죠 전체주의 사회로 대표적인 전체주의 사회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일당 독재가 되겠고요 또 이렇게 1인 독재가 되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비슷한 걸 가지면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나와 있던 것처럼 데모크라틱 소셜리즘 이런 것들처럼 명분 있는 움직임을 움직여가면서 세계가 하나의 전체주의 시스템하러 묶여가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여러분의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도 있습니다 기술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결국은 지구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에게 나가도록 하는 일이 우리 눈에 지금까지는 어둠처럼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림자가 되어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2020년부터는 이것이 완전히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어둠의 혁명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끌어가고자 하는 혁명입니다 이 혁명을 통해서 리셋트 지구촌을 재설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구촌의 희망일까요? 왜 이들은 리셋트를 필요로 합니까? 왜 지구촌을 재설정해야 됩니까? 그것은 모든 지구촌 인류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과 짐승의 우상 곧 단순하게 표현하면 사단과 사단의 이런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란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큰 거대한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 속에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오인들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앞에 앞장서가지고 무엇인가, 사람들의 인권이다, 평등이다, 자유다, 무엇인가 이런 어떤 것들에 표방되어 있는 평화다 이런 이야기 앞에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그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의 중심에 이런 모든 일들의 중심에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근거로 하는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근본적 가치와 이슈를 가지고 있던 바디관이 이 일을 진행하고는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불행한 일이 아니라 인류의 불행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 중요한 핫 이슈는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이제 이 말은 여러분, 이제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서해 있는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만이 아니고 경제, 사회, 문화, 인간의 삶 우리들의 심적, 건강 문제까지라도 드디어 백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백신 패스포트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기도 하고 금지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제사회가 왔다는 것이죠 백신 통제사회 와우 이런 매우 위험한 상황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2021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세계를 장악해가는 어둠의 세력과 기독교 안에 정말 매우 중요한 엄중한 전쟁의 시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는 어떤 사회적인 형편이나 사람들이 만드는 시스템이나 체제가 바뀌면 희망이 될까요?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좋아집니까? 아니면 사회의 어떤 그런 구조나 체제가 바뀌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가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체계나 시스템 하나가 바꿔진다고 그렇게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는 이제 드디어 어떤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어떤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어떤 종속이 되고 노예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노동자가 이 사회의 주인이 되고 주권을 갖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있었던 체계를 리셋 다시 하고 본인들이 뭘 갖는다는 거예요? 사회의 지배권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본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둠과 어둠의 주권자에 있는 사단과 사단의 권세에 굴복해 있는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침몰당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평화라는 이름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인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평등사회라는 이름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빈곤 퇴치라는 이름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환경운동이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인간의 심령의 자유함과 심령의 완전한 하늘과의 교통과 세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위치에서 했는가 그래도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미국이라 얘기하면 그래도 법이 살아있는 나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로 그렇게 미국을 좋아하고 존경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의 대선을 바라보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법제도가 아니면 사회적 정의가 완전히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이 이만큼 왔다면 이 세계는 지금 혼란의 그야말로 아비 귀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아수라와 같은 그런 모습의 어둠에 침참되어 있고 침륜되어 있는 시대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리셋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레이트 리셋, 지구촌을 새롭게 다 재설정하면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 달라지고 경제 구조가 달라지고 정치 시스템이 달라지고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 형성이 달라지고 그래서 인간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새로운 어떤 첨단 과학에서 달라지고 지구 환경이 망가지면 화성으로 도망치면 갈로 도망치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 미혹입니다 어둠의 미혹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글로벌, 이 지구촌은 리셋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술과 사람의 고안으로 리셋돼서 완전하거나 평화롭거나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구촌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이 모든 환경을 다 바꿔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돼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인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촌을 둘러싸는 모든 피조물들이 한식하며 고통합니다 말하자면 다 환경적으로 신음하고 고통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지구촌 이 고통소리, 이 모든 탄식소리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셋이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지배계층이 태어나고 그래서 지구촌을 자주 의지하는 어둠의 권세 아래 모두가 다 쓸려가는 그런 이 세계가 희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도 다 같이 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양자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 계시록 11장 5절에 말씀하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인류의 희망은 Great Reset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만드시는 재창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Regenerate, Recreation 여러분, 지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재창조될 수 있고 지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희망이라면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심히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이사의 선지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에서의 마지막이 되는 6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2절에 나 요하가 말하느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거기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선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장조할 것이라 그리고 거기 내 아들과 딸들이 있을 것이라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똑같이 66장 15절에 이사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홍리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과 들이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체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 앞에 피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의 재림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악간에 이 거대한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의 마감을 거의 우리 눈앞에 목격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그리스오인들이 지나간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약 2천여 년 동안을 온갖 수모와 권경과 환란과 핍박과 압재를 겪으면서도 지켜왔던 그리스도 복된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이 기독교가 기다리고 그렇게 애타면서 보호해왔던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어둠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 이렇게 말하자면 재설정된다고 인위적이고 인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모든 지구의 인류를 어둠의 세력으로 쓰러갈 때 이것이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다니엘 2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랑의 때에 이 요랑의 때에 지구가 그렇게 통합되거나 지구의 세계정부가 일어나거나 그때가 아니라 연합되지 않고 모든 지구가 다 나름대로의 자기 각자의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 바로 그때 열왕의 때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여기에 속아서 미혹돼서 그 일에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어둠의 권세가 관영해서 인위적으로 지구촌을 바꾸려고 하는 거다 너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라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오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면서 그때 만물을 새롭게 할 때 주님께서 내가 이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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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지구촌의 환경만 바꿔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살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네 누구입니까 뉴 휴멘타리안 신인류 올 브라더즈라고 얘기하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이라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 3장 5절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가 심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심히 가까운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창조된 그 나라의 신민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말씀이죠 저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와우 뉴 휴메니즘 뉴 휴메니타리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2021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로서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인위적인 이 어둠의 역사에 대하여 분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하고 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서서 사랑하신 성대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을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 있는 이 모습으로 희귀하고 돌아가서 주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이미 새로워진 우리들이 들어가는 이미 새로워진 우리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오직 예수께로 오직 예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시고 우리의 마음걸음과 우리의 몸걸음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인위적으로 인본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뉴히멘니즘이라고의 천만의 말씀입니다 올브라더즈라고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3장 20벌절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 안에서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니나 다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오로지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요 글로벌 팩트가 아닙니다 그레이트 리셋트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진정한 올브라더즈가 되게 되겠습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아름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오늘 새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고 복된 말씀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어둠의 세력 앞에 홍수처럼 떠내려가는 이 지구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지금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지구촌을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옵시다 예수께로 예수께로 도탄과 파멸에 빠져가는 이 모든 인류를 예수님께로 끌어드는 이 일을 위해서 사라진 성도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소자가 함께 눈을 예수께로만 도정시켜서 역사의 거대한 어둠의 흐름을 막아설 수 있는 그리 가면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 그 길은 옛적길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맞설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새길로 생명의 길로 예수께로 사람들을 돌이키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동되기를 간절히 성원합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걸음을 옮겨주십시오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의 걸음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어떤 빗박이 어떤 모욕과 어떤 조롱과 어떤 조사가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께로 오직 말씀이 우리들에게 근거하신 예수님께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천국의 주인공으로 서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거듭난 심령으로 예수께로 여러분 걸음을 옮기는 2021년의 결단이 있게 되시길 주의롱으로 추구합니다 예수께로 여러분 걸음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